우리는 어항 속에 든 금붕어랑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어항물이 빨갛게 변하면 다 빨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결정도 그런 식으로 해요. 물이 맑아져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면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차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숨겨진 감정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감정의 의미를 차다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건 각각 그 나름의 고유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냥 슬프다 우울하다가 끝이 아니라 그 감정에는 고유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슬픔이라는 감정에는 위안을 받고 싶은 에너지가 있기도 하고요. 슬픔의 감정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도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가까이 사람을 두고 싶어,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라는 에너지가 숨겨져 있고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울이라는 감정에는 상실이나 낙담이나 좌절로 인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우울에는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나쁜 게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분노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건 대부분 자기의 어떤 고유한 가치나 영역들을 침범당하거나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누가 나를 공격했어요. 내 정체성을 위협했어요. 그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 분노는 너를 지켜야 돼, 너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너의 권리를 지켜야만 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의미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걸까?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감정이 숨겨놓은 메시지를, 의미를 내가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그럴 때 감정은 완결이 됩니다. 외로워요. 친구를 사귀면 그 감정은 완결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요. 나는 이런이러한 점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이걸 시정해 주세요. 라고 분노를 표현했을 때 그 감정은 완결이 되는 겁니다.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어요. 잠시 나를 좀 혼자 뒀다가 기운을 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면 우울과 슬픔은 완결이 되는 겁니다. 각자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메시지를 잘 발견하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감정은 완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긴 있어요. 오래가는, 여운이 오래 남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슬픔이 떨쳐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도 우울해서 잘 못 벗어나겠어요.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던데요. 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감정은 피아노를 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반을 딱 누르면 처음에는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지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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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얕아지잖아요. 건반을 한 번 눌렀다고 해서 소리가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공기의 파장에 따라서 흐르면서 점점 소리는 약해지거든요. 감정도 이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처음에 딱 누르면 땅 하고 소리가 나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점점 점점 소리가 얕아지듯이 감정도 얕아지거든요. 감정도 계절이나 날씨 같아서요. 계속 변해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혹은 바람이 불었다가 바람이 멈췄다가 봄이었다가 겨울이었다가 감정도 계절이나 날씨처럼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피아노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가 점점 소실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도 감정을 바꿀 수 없어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라고 느껴지더라도 그런 생각에 휩싸이지 말고 아, 감정도 피아노 소리 같아서 언젠가는 얕아져. 감정도 계절 같아서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조만간 봄이 올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변하거든요. 힘든 감정도 반드시 사라지는 순간이 오고 슬펐던 감정도 기쁨으로 대체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선생님, 저 사람이랑 사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원서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행을 어디로 갈까요? 이걸 먹어야 될까요? 저걸 먹어야 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나 결정에 직면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게 우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우선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에 고조되어 있거나 가득 차 있으면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택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울할 때는 자기 파괴적인 결정을 더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우울하면 자기가 성장하고 좀 더 나아지는 쪽이 아니라 자책하고 자기 탓을 하기 때문에 자꾸 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너무 들떠 있어요. 막 흥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험을 고려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돼요. 너무 지나치게 과감해진다거나 충동적이 될 수 있거든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이득만 크게 보여서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불안하면 대안을 오히려 생각을 못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한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면 아닌 거 알면서도 거기에만 매달리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때는 불안부터 우선 해소해야 다양한 대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성급히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내가 지금 우울한가? 불안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화가 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내가 너무 흥분해서 쉽게 위험에 뛰어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점들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우선 확인하고 평정심을 찾은 데 찾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저도 환자분들한테 어떤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려는 환자분들을 보면 다음에 와서 결정하죠.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결정하세요. 우울증 환자도 그렇죠. 우울증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우울해서 이직장 못 다니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조금 기다려봅시다. 우울증이 다 낫고 나서 그래도 못 다니겠으면 그때 이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불안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룻밤만 자고 마음 진정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내 감정 상태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사결정을 편영시킨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잘 논리적으로 선택했을 거라고 믿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내 감정이 알게 모르게 나를 바꿔놔요. 우리는 어항 속에 든 금붕어랑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항물이 빨갛게 변하면 다 빨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결정도 그런 식으로 해요. 물이 맑아져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감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걸 가장 먼저 하시라. 그리고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면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올바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옳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우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하고 났을 때 미래를 그 선택의 결과들을 미리 좀 예측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점장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예언가는 아니니까 미래를 모두 내다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결정을 했을 때 1년 후 혹은 한 달 후 혹은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한번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즘 제가 너무 직장 상사하고 갈등이 많아서 직장 상사한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말 안 하면 내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직장 상사에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 친구 주 때 있네 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고 직장 상사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함부로 결정 내릴 수도 없고요. 그럴 땐 좀 더 그 미래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직장 상사를 보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사가 어떤 표정일지 어떤 마음을 품을지 내 마음은 편할지 말하고 났더니 내가 후련해질지 그리고 한 달 이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상사에게 자기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때 직장 분위기는 어떨지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지 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그 선택이 미치는 내 일과 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1년 이후에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직장에서 내 입지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상사가 발령을 다른 곳으로 받아서 헤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미리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서 1, 1, 1 기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하루 밤이 지난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을 상상해보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내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가 미칠 영향들을 미리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 자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옳은 선택이 될지를 스스로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1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지금 의사결정이 10년 이후의 내 모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일까 또 한 번 상상해보는 거죠. 물론 그대로 대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상상의 힘을 빌어서 지금 현재의 결정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의사결정을 떠올려본다면 굉장히 더 많은 대안이라니까 좀 더 관점을 폭넓게 가지고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순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압박보다는 좀 더 미래 시간의 축을 길게 내려서 그 영향이 어떤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계속 그려보는 상상력의 힘을 꼭 의사결정에는 동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행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복은 실체가 없고 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행복도 측정 행복도 1위 뭐 이런 거 우리 막 순위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들여다보면 행복은 이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구성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자면 항상 행복도 1위 국가 하면 핀랜드라고 맨날 나오잖아요. 몇 년째 1위고 그런데 그러면 핀랜드가 왜 행복도 1위냐라는 세부 구성 항목을 보면 절대로 막 기분이 막 황홀해서 1위가 아니에요. 그 행복도 1위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경제적인 거, 치안, 사회의 안정성, 부정부패, 뭐 그 다음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행복을 결정해요. 그 말은 뭐냐면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구성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행복이 마치 무슨 어떤 즐거움이나 황홀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은 다 맨날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라마다 국민들에게 어제 얼마나 기뻤어요? 라는 질문을 하고 그걸 측정을 했더니 1위 국가는 오히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비율이 핀랜드의 경우는 30위에 40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행복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즐겁거나 황홀한 감정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마치 막 황홀한 감정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져야 된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됐나 라고 질문을 받을 때는 그걸 어떤 감정에 대한 질문으로 하고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또 어떻게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렇게 살았을 때 느끼는 어떤 뿌듯함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걸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그걸 위해 선신할 때 느껴지는 좀 벅차오르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행복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지 매일 매일 즐겁고 긍정성에 차있고 낙관적 이것만이 행복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가치나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길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잖아요. 맨날 또 그것만 하고 살 수도 없고요. 매일 세금도 내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요. 시키는 일도 해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으로서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거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즐겁지 않다고 기쁘지 않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행복은 그런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들을 수행해 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헌신하는 일을 해나갈 때 벅차오르는 감정일 수 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 조금은 1차적인 감정 1차원적인 감정으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라고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그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하루하루 잘 살았다고 느낄 거고요. 비록 좀 고생스럽고 때로는 조금 낙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듯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행복한 게 맞거든요. 순간순간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 그래도 내가 제대로 살고 있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거든요. 즐거운 감정을 행복이라고 공식화하지 말고 뿌듯하고 벅차오르는 감정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간절함입니다. 삶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세속적으로 성공했냐? 아니냐? 여러 가지 삶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기준을 떠나서요. 어쨌든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았다. 나 성공했다. 나 잘 살았다. 느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징이 뭘까? 특성이 뭘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요즘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간절함인 것 같아요. 뭐 공부를 많이 했냐?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냐? 가정환경이 좋으냐? 천부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요소는 간절함,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뭔가를 이뤄내는 것 같고 그것이 크든 작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잘 안 된다. 못하겠다. 난 재능이 없다.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뭔가 그냥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다소감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물론 저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뭔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원대한 혹은 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그걸 끝내 사는 동안 이루고 싶다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돈이나 뭐 큰 지식이나 뭐 좋은 부모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능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 간절함이 있어야 재능이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당신은 얼마나 간절한가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 저도 한번 물어볼 테니 내 스스로에게 저 스스로에게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간절한 사람인가 얼마나 절박하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런 열망이 얼마나 큰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간절함이 좀 더 내가 성장하고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터디언 독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좀 더 성장하고 싶다면 좀 더 나은 자기가 되고 싶다면 지식이나 독서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나 내 간절함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그리고 부족하다면 좀 더 간절한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애쓰고 소중하게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